오늘은 오랜만에 매기매탕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시골에 뭐 집집마다 이런 웅덩이 하나씩은 다 있죠 웅덩이에다가 수족관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매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이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여름도 다 끝나가고 망을 안 덮어놓으면 고기가 다 도망가야 뛰어나가야 물속에 매기가 커다란게 있는데 한마리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지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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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넣어 야 아프게 낳을게 아프게 낳을게 또 와 어디 갔노 작은 놈들 많아 아 서있다 지구 예 치!!! 차가워 야 맞나 ? 으흐 도망가면 도망갔다 일단 덮어놓고 이렇게 놓고 밖의 탈출한 매기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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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매기면탕 해 먹습니다